안녕하세요 물벼룩시장입니다 여기는 메슈아 메슈아 어항인데요 이 어항은 좀 특이하게 이 짚신벌레가 엄청 많아요 인포조리아라고도 하던데 많죠 불이 꺼졌을 땐 이렇게 수면에 올라오고 낮 동안에는 이 밑으로 다 숨는 건지 좀 있으면 그냥 맑은 물 잘 안 버놔요 근데 아침에 딱 좀 켜면 이렇게 인포조리아가 가득합니다 치어들한테 좋은 먹이라고도 하던데 치어도 있고요 여기 그리고 여기에 달팽이 귀신을 넣었는데 워낙 달팽이가 많아서 그런 걸까? 아직은 아직은 육관으로 줄어든 느낌은 크게 있진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인포조리 이 짚신벌레가 언제부터 생겼는데 어 잘 안 오셨네요 근데 뭐 이렇게 아침에 이런 광경 보는 것도 좋습니다 좀 더럽긴 하네